이번 우리 기술 투자 함께 보도면서 브리핑, 대응 전략, 손절까지 말씀드리겠죠. 지금 현재 얘가 어떻게 테마로 엮여있냐. 당연히 STO예요. 증권형 토큰이죠. 그래서 지금 얘가 부각을 받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대장은 갤럭시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들 실제로 이쪽 사업을 하고 있냐. 없어요. 왜 엮인지도 모를 점성이. 결국은 이 증권형 토큰조차도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 녀석들은 결국 테마 끝나면 박살이 나는데 지금 이전의 주가 행태랑 이번 걸 최근 보면 너무 여태까지 너무 떨어졌다. 너무나도 할인듯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얘들의 평균가는 거의 5,000원에서 6,000원 가격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뚫으면 다시 5,000원, 4,000원 박스권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이 선만 뚫리면 어떻게든 손절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게 얼마예요. 6,000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6,000원 되기 전에 한 6,100원에서 6,200원 이때 추가하면서 더해서 6,000원 뚫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 뚫리고 올라가면 수익 배로 버는 거예요. 왜냐.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과매수에서 조정 나오고 현재 RSI가 60대예요. 여기서부터는 상승할 확률이 70%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될 구간이고 사실상 현재 이런 종목은요. 원래 여기가 텅 비어있어요. 금투 빼고. 근데 지금 투심도 있고 사모펀드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투심들은 얘는 길게 가져가봤자 우리가 득될 게 없다는 생각에 그냥 쫄아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는 누구예요.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현재 수급에 몰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차트는 내려오고 있는데 매수를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얘들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000원만 안 뚫리면 상승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봐야 된다. 현재 세력들. 이게 실제로 외국이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외국이 창구에서 거래하는 한국 세력들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기술 투자가 뭔 줄 알고 거래를 하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지. 서양 쪽의 개미들도 외국인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일반 종목에 투자 안 합니다. 이렇게 잡종목에. 지금 기타법인 들어오고 있고 결국 세력들이 한 번 더 끌어올리고 작업질 하면 제가 목표가 얼마까지 가져가야 돼요? 9,000원.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1,000원. 딱 갈 수 있다. 지금부터 수익 보면은 5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상. 1차 목표가까지 한 45%, 40%, 2차 목표가까지 한 60%, 70%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영상에서 좋은 말, 가격까지 말씀드려도 바로 돌아서만 까먹는 분들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복귀하라고 혹은 보면서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제가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보죠.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보면서 투자하시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보고 해도 투자하는데 특히 어려 먹고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죠. 그런데 제가 보내드릴 연락처 알아야 알겠죠.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다 간단히 우리 기술 투자 6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응 전략집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른 내용 적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셔야지 빠르게 준비해서 빠르게 보내드리는데 다른 내용으로 보내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라고 6글자 정확히 적어서 저에게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017 059297823으로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들 문제점을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 입니다.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2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